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무기가 아님으로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체를 쏜 이유는 북한과 남한, 미국 모두를 겨냥한 것이고 시기는 자신과 미국 대통령이 모두 러시아 대통령과 접촉한 뒤입니다. 북한의 입지는 강해져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미국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방안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중국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이 된다면 그 역시 무역 이슈를 넘어 북한과 중국에 파워를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식시장은 큰 폭 내림세입니다. 중국 언론은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시킬 때 중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처럼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최고인 46%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던 말을 또 바꿨습니다. 특별검사는 절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수사 때문에 2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년 더 대통령직에 있어야 한다는 보금주의대학 총장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흘 동안 임산부 어린이를 포함해 27명이나 숨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단 휴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이었는데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미국 시간으로 오후부터 어제까지 이제 어제 밤 정도가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되더군요. 이 내용이 미국과 한국의 탑뉴스였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아직도 발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구태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뭔가를 북한 로컬타임 9시부터 10시 조금 넘어서까지 여러 번을 발사를 했고 그 발사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가 노동신문이 13개의 사진을 실으면서 미국 언론도 이 현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그러다가 나중에 40분 뒤에 발사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발사한 것이 위성사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결론은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구소련제의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으면 유엔 결의안은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한 그 조약에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륙관 탄도미사일 미국이 위협이 되는 그것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는 결정이 됐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얼마 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1시간 넘게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발사체를 쏘았는가 우선 국내용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핵 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심해라 하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단결용이죠. 한국에는 지금 한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했죠. 하지 않겠다고 북한에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노동신문을 보면 이게 무슨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과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한국에는 이것이 북한 해상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방향을 조절을 했다면 한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사정거리가 뭐 한 500마일 정도는 500킬로미터인가요 된다고 하니까 500 서울까지가 120마일 정도가 되고 300마일 마일로는 300마일 500킬로미터 그 한국의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등등을 통해서 그 정도 셈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셈법을 가지고 다시 나와라 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세 가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외교적인 큰 성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이후에 핵 테스트를 하지 않았겠느냐를 수없이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응이죠. 반응인데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청와대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 조약 위반이니까요. 얘기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응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트윗을 하기를 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이런 협상을 할 때 북한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와 약속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핵협상은 성공할 것이다 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요일이면 미국에 이제 여러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북한이 단거리라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weapons 아니면 that 그것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미국 한국 일본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 레인지라고 하죠. 물론 이제 추가로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발사체라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지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한국에도 보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다시 협상하자 하고 답변을 한 것이잖아요. 아직도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또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좀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만났을 때 뭔가 얻을 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군사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몸짓이고 우리도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푸틴으로부터 갖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푸틴에게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조금이라도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할 때 미국에 이게 빅 딜 가지고는 안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지 된다고도 얘기를 했고 미국도 양보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클레믈린이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러시아의 클레믈린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부 전했고요. 그 정도를 원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로부터는 큰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90%가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처음에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 문제에 관해서 전화통화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영해상에 안 떨어졌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했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입장을 싹 바꿔서 강성해서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이 뭔가를 쏠 때도 가장 주체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국가는 미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내부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혼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9시 35분경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항상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결국은 들어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꽉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항상 중국이더라. 이게 이제 해리 좌리아니스 씨라고 요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팅크인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디렉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목적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핵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얼마 전에 핵탄두가 6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대고 그런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실험실에서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일하고 있다. 우리 점점 능력이 강해지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6개 내지 9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핵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핵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지고 그 능력도 숫자도 늘어나거든 하는 게 이 전문가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미국도 양보를 해야지 그 양보에 있어서의 매칭 게임이 돼야지만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요. 지금 한국의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어피니언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북한을 비난을 했어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괜찮다고 계속 대화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향한 마음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같은 이슈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미군을 주둔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는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를 볼 때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특히 지금의 미국은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 우방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계속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군대 보내는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네수엘라에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에 애국심을 갖고 있는 아주 순수한 애국심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외세는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사주를 받는 후한과의도 같은 자칭 35살의 대통령 정치 경험도 별로 없는 그 자칭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지난 주말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군사력을 우리 지원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어와 존 볼튼 국무장관도 이게 다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항상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오가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일이라고 할 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켜봐야지 될 것은 한국에는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지만 그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의 평택의 부산의 미군기지 미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 안전의 위협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들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미국으로 귀국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지 미국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그 리마인드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김정은이 뭔가를 발사했다고 해서 파이어 앤 퓨리를 다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끝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성과를 스스로 다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조심하는 것이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만 약을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리 이렇게 트윗이라도 하면 그래 그럼 우리는 그쪽에서 먼저 말로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해보일 수도 있어 하는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 이제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말로써 그리고 새로운 무슨 안내 전략 무기인가 뭔가도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은 이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 다음에 중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때 미국과 북한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를 계산을 하고 뉴스 나오는 뉴스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고요. 이것은 라스무센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의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대통령이 글쎄요 선거에서 저도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예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그런 것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한 반 정도 됐을 때 2011년도에 지지율이 44%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기간에 지지율이 지금 46%거든요. 오늘 갤럽이 발표를 한 겁니다.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4월 18일에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보고서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경제 같은 것은 좋았으니까 46%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하고 최고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최고였을 때가 46% 이전에는 언제였냐면 45%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허니문이 있잖아요. 취임을 할 때 그 당시에 45%로 최고였고 그리고는 2018년도에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과 미팅 싱가포르에서 했었을 때 이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하고 폼페오 바꿔라, 존 볼튼 바꿔라, 나도 이미 김영철 바꾸지 않았는가, 미국에 빡빡하게 구른 이렇게 하고 게다 대고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를 했어도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에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올려준 것 앞으로도 이것을 2020년 대선에서 외교에서 내놓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나라와 지금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무역마찰도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점점 더 크게 물건값이 비싸게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45%였던 때가 한 번 또 있는데 연방법무장관이 로버트 멀러의 특배검사의 보고서를 받아든 뒤에 아 대통령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도 45%였는데 지금 46%로 오바마의 같은 그 시점 때보다도 2%포인트나 지지율이 많습니다. 경제가 강해서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대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이제 리벌트 유니버스티의 총장 아버지가 숨지고 나서 제리 파웰이 숨지고 나서 그 아들인 제리 파웰 주니어가 지금 프레지던트로 있잖아요. 본인 변호사이기도 하고. 제리 파웰이 어떻게 트윗을 했냐면 아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수사수사를 하더니 대통령 무죄니까 2년의 임기를 그저 까먹었으니까 대통령이 2년을 더해야지 된다. 임기 1기의 2년을. 대통령 끝나고 나서 2년을 붙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딱 그 리트윗을 했거든요. 리트윗을 하면서 그리고 제리 파웰 주니어의 트윗 자체도 대학 총장이긴 하지만 총장이 변호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왜곡을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욕타임스조차도 시인하지 않았느냐. 버락 오바마의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본부를 스파잉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건데 FBI가 스파잉한 것이 아니라 감실한 거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절차냐. 런던의 MI5의 허락도 받았고 미국 법무부의 허락도 받았고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의 허락을 받아서 왜냐하면 캠페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이 포스 네임이 조지예요. 조지가 호주의 외교관에게 내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민주당과 힐러리 크린튼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해킹한 것을 언제쯤 공개를 해야지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캠페인에 좋은가 이런 것도 러시아가 다 알려준다고 했다. 하는 것을 호주 외교관에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호주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얘기를 했고 그런 러시아라는 적국이 지금 대선에 개입을 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미국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fbi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위장 수사관은 아니에요 이 여성이 심어서 조지에게 조지와 런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지 파파도플러스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 조지가 감히 이상해 하고 그 여성을 더 이상은 fbi가 보낸 여성을 만나지 않아서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 하는 것이 로버트 멀로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fbi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정의롭지 못하던가 하는 증거를 지금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데 제리 파웨일이라는 리벌트 유니버시티의 총장은 거봐라 뉴욕타임스가 시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트윗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리트윗하니까 2년을 더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위치헌트는 끝났지만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리트윗을 하고 또 붙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낸시 펠로시 민주당인 연방 하원의장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도 좀 이상하더니 크게 2020년 선거에서 지지 않으면 이거 봐라 또 뭐 부정선거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아무래도 백악관을 걸어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또 UCLA의 헌법합 교수인 존 마이클 씨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하고 또 거기에 덧붙이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을 뽑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축구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손흥민 선수 또 나오죠. 그렇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점심시간 때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게임이 아니라서 축구 게임은 뭐 페널티 타임 인저리 타임 주지만 대통령은 직무 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 시리어스하게 봐야지 된다고 하냐면 대통령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글쎄요. 이때 특별하다는 것은 스페셜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유닉하다고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무역관계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특별검사 수사 끝났으니까 다시 푸틴 대통령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이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가 했더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푸틴이 웃고 있더라. 스마일드 미소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마일드 하면서 그건 다 가짜라고 헉스라고 대통령이 늘 해왔던 그렇게 얘기하면서 푸틴이 스마일드 하더라. 그런데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스마일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웃음소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화상통화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말을 막 하니까 특별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전화통화인데 화상통화가 아닌데 스마일드라고 들어보셨죠? 하느냐 했더니 아 그냥 웃음소리 난 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2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특별검사 수사하느라고 2년 더 대통령직에 있어야지 된다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또 버텨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미국이 지금 걱정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다른 것 해야지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을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아니었던가요? 특별검사가 뭐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든지 말든지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다 연방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더니 대통령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 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특별검사를 의회 청문회에 출석시키느냐. 돈도 3,500만 달러나 썼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 그렇게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선거 자문이었던 폴 메나포트가 여러 가지 선거를 하는 동안에 러시아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주고 푸틴 측근에게 주고 등등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탈세도 있고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로비한 것도 있지만 선거대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자산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산 몰수한 그런 것으로 특별검사 수사하는 데 썼거든요. 해서 3,500만 달러 국고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의 픽서였던 마이클 코엔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가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아직 할 말이 많다. 이 할 말이라는 것은 폭로하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3년형이었잖아요. 다시 가족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날에는 외국인을 혐오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부정함이 좀 덜하고 거짓말도 좀 줄어들고 그런 미국에서 다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검사 측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좀 봐줬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곳인가에 감옥에 있는데 주이시잖아요. 뭐 라비도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테니스 코트도 있고 또 모체볼이라는 스포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안 주죠. 뭐 기숙사 같은 그런 데서 자야지 되고 일을 해야지 되고요. 그 본인에게 맡겨진 죄수니까 그리고 또 뭐 나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나가서 테니스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많이 감옥 3년 감옥은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감옥 미국에서 1, 2, 3, 4,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서 수감할 수 있도록 마이클 코엔 53살 변호사 자격증은 박탈됐고요. 그런데 본인의 말은 그거잖아요. 내가 물론 그 선거법도 위반을 했고 왜냐하면 의회에다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러시아의 그 후보가 계속 타워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아니었다고 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다 그 당시에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개인적인 탈세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가만히 대통령하고 있는데 나만 감옥에 가야지 되느냐. 이게 마이클 코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딜레마가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계속 이 특별검사의 수사와 러시아 문제 이것만 가지고 가다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1%포인트 최고까지 올라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경제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특검이 수사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2년 더 해야 돼. 이런 그 은연 중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도 이 연방 법무장관이 하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청문회에 지금 수요일에 그를 모욕했다는 의회를 모욕했다는 무슨 어떤 티켓 같은 것을 발부를 하는가 이런 것을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무슨 기간산업이라든가 얼마 전에 그 낸시 펠로시하고 척 슈머 민주당의 하원 상원 지도자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합의해 가지고 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외부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그 안에 있다 보면 저의 경우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뉴스를 팔로우업은 해야지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 미디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전부에게 다 딜레마가 아닌가. 대통령은 딜레마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게는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의 이 무역협상을 관세를 또 엄청나게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이 얘기는 대통령 자신과 미국의 기업과 중국과 북한 이슈와 미국의 소비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6% 정도나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이후에 중국에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퍼센테이지도 조금 다르게 중국 물건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25% 관세를 붙이겠다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이만저만 많아야죠.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 것에 이제 그것도 10%에서 25%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10%에서 25%까지 붙이겠다. 곧 할 수도 있다. 금요일에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수요일인가 중국에서 대표단이 1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와서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 트윗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 대표단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긴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입장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것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모를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것 같아요. 순간순간 마음이 또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나우지수도 완전히 장이 열기 전부터도 막 500포인트 이상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리 전에 봤던 영화이긴 하지만 이 스토리가 봤었잖아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이틀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 트윗하고 나서 그게 2018년 3월이었습니다. 1100포인트나 내려가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아마 아닐 거야. 그냥 한번 협상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뭔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널뛰기 트윗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중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관세를 내는 거다. 10%에서 25% 그래서 미국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들 많이 알지 않나요. 관세를 중국 정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중국 회사가 미국에 내는 것도 아니고 중국 물건을 미국에 수입을 할 때 그만큼 관세를 물어야지 되는 것은 수입업자잖아요. 미국 수입업자. 미국 회사죠. 그러면 미국 수입업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물건 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수입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더 싼 다른 곳이 있으면 수입을 할 텐데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미국 수입업자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쨌거나 물건을 비싸게 사잖아요. 없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다른 것을 살 때도 비싸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살 때도 비싸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에 대해서 중국에서 얘기하기를 정말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르냐 관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협박하는 것은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어떻게 이의를 하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로 모를 때는 미국의 일반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대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그리고는 중국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 노스코리아 이슈를 잊고 있는 것 같아. 아예 이렇게까지 썼거든요. 글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트윗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마 모르는 자신의 지지 기반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국이 내는 거야 이건 중국이 미국 재무부에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트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이제 부주석이 지금 오기 직전에 이런 그 트윗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무튼 뭔가를 좀 좋게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만 널뛰는 게 아니라 널뛰는 것도 아니죠. 내려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특히 콩 항상 중국 하면 콩이잖아요. 콩 뭐 커튼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콩이 굉장히 그 콩 농가가 위험하고 뭐 불과 얼마 전에 아주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흉수한 딜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가요. 그보다 더한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에픽. 에픽 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지가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이거 뭐 다 깨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깰까 봐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그 무역 딜이라는 것은 물론 중국이 미국에 부당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압력을 넣네 하고 지지를 하긴 하는데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현대에 있어서는 중국에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도 나쁘니까요. 서로 다른 아이템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잖아요. 중국은 미국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기계 같은 것을 사간다던가 대신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싼 무슨 물건 신발 운동화 운동화가 신발인가요 뭐 모자 트럼프 모자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다 나쁘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사흘 동안 굉장한 이를테면 전쟁을 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뭐 4명이나 숨진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면은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가 라켓을 한 뭐 700번이나 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하마스의 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든 라켓의 힘은 약하고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은 적어도 320번 그것도 이제 완전하게 타겟해서 공습을 해서 27명 이상이 숨졌는데 23명이 팔레스타인이고 4명이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한다 해서 휴전 일단 휴전을 한 겁니다. 이집트 유엔 등에서 중간에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그 가자지구에서 뭐 라켓이 날아드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번에 320번이나 작심하고 벤저민 네타냐후 다섯 번째에 이 총리가 그쪽에 떨어뜨린 것은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 이런 것에서 뭔가 시선을 돌려버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막상 이것을 휴전을 하니까 또 야당에서 조건부 항복이다 휴전은 뭔 휴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또 하마스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희생 자는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때 더 좋아하는 경우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명분을 쌓아서 또 다른 앞으로 나가니까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린이도 숨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뉴스가 더 좀 거슬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아주 축복이죠. 영국의 왕실에만 축복이겠습니까. 해리 왕자가 아들을 딱 보고는 너무 기뻤다고 하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숨져 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로 탑뉴스가 됐을 때 아유 그런 것까지 탑뉴스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영국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뉴스요. 영국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뉴스요. 영국의 왕자도